알리익스프레스 9월 첫째주 추천 아이템 브러시리스 전기 고압 자동차 물총은 가정용 정원 청소에 최적화된 무선 충전식 클리너 도구입니다. 마키타 18V 배터리를 사용하여 강력한 2000b AR 위 압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화학물질 없이도 효과적인 세척이 가능합니다. 홈 DIY에 적합하며 맞춤형 옵션이 있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기 방식으로 작동하니 소음이 적고 사용 후 관리가 용이해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효율적인 청소를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편안한 인체공학적 사무실 위자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요추 지지대가 있어 허리를 잘 받쳐주고 장시간 앉아있어도 피로감이 덜하네요. 4D 조절 가능한 팔거리는 개인의 체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머리 받침도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목과 머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또한 회전이 가능하고 롤러가 부드럽게 움직여서 사무 공간에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레저와 업무를 모두 아우르는 안락한 위자입니다. TAMG ROUP D-POSE DELTA RGB DDR4 메모리 모듈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화이트 컬러와 RGB 조명이 어우러져 시스템의 미적 가치를 높여줍니다. 3200MHz와 3600MHz의 주파수 옵션이 있어 다양한 용도에 적합하며 1.35V2 메모리 전압으로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냉각 핀 덕분에 발열 걱정 없이 고성능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특히 게이머와 콘텐츠 제작자에게 추천할 만한 탁월한 선택입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3월 19일 정ać입니다.